절망의 끝까지 도달한 폰앵의 모든 영광을 다른 플레이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과연 일단 잠깐만 일단 가봐 일단 어딘가 봐 아까 절이 뭐 저거였죠 일단 잠깐만 하고 장착한 다음에 일본도는 필요없죠 일단 너클 껴 일단 너클 끼고 자 일단 이거 버리고 한번만 다 보자 뭐 있나 일단 빵찼고 아까 제가 너클을 껴으니까 너클 관련 블러드윙 너클 블러드윙 너클 철광석 일단 등산로 등산로 갑시다 일단 오케이 원석 잠깐만 철광석 필요해 철광석 아 야 잠깐만 야 잠깐 일단 일단 튀어 일단 이거 좀 짤짤이 많이 넣는게 좋아요 나만 안 맞으면 돼 내가 안 맞으면 됩니다 조작판장과 버리고 물 하나 마시자 철광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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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 음료는 주워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츠 껴주고 어딨어 이혼 음료 일단 먹고 AI 아니에요 다 플레이어예요 철광석 어디서 나오지 철광석 언제 나오지 등산로 가야되나 잠깐만 일단 일게임이에요 깃털은 필요하고 철광석을 철광석을 주워야지 아이언노크를 만드는데 아 저리가 잠깐만 아 저리 가라고 얘 좋네 잠깐만 그럼 내가 내가 피해줘야지 네 싸우면 소란색 아 진짜 야 조작판 도끼 내가 등대로 뺄게요 아니 나는 때리고 안 맞고 튀면 이건 이득이에요 아이고 진짜 잠깐만 습 습 습 습 하고 물 마시고 지금 교회 쪽이랑 등산로 있죠 나는 일단 철광석을 얻고 갑시다 이거 철광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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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일단 철광석이 필요한데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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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버리고 일단 등산목 껴주고 일단 때리고 뛰는게 좋아요 아이 잠깐만 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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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등대로 피하고 여기 누구 있니 아 진짜 아이씨 아이야 비껴 비께란 말이야 아이씨 나 체력이 안다네 아 나 얘 때리 때면 나 체력 차지 아이씨 저리가 아 오케이 아이씨 저리 가라고 가라고 아이씨 아이씨 내가 미안하다 내가 피한다 난 무기를 만들어야 돼 철광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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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광 좀 넣어주세요 철광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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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광이 철광시 철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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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오케이 철광수 떴죠 그럼 일단 이거 아이언너클로 제작하고 아이씨 인벤톨리 잠깐만 아이언너클로 일단 제작을 한 다음에 일단 장착하고 철광석 필요 없을까 버리고 아까 지금 깃털 필요하죠? 깃털 획득해서 윙너클 제작한 다음에 이거 껴봐요 일단. 그 다음에 루비 원석 있고 망치 있으면 되죠? 소방서 가자. 소방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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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물. 일단 물은 계속 먹어줘요. 물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. 물 있어서 나쁠 거 없어요. 일단 망치망치. 오케이 망치 가져가고 잠깐만 제작을 루비 만들고 오케이 블러드윙너클 일단 만들었죠 이거는? 그 다음 방어구에요. 방어구는 잠깐만 일단 석양인 갑옷으로 갑시다. 가죽이랑 양궁장? 가죽 청가복 둘 다 양궁장 해서 나오죠? 절에서도 나오네? 굳이 양궁장 갈 필요 없죠? 오케이 청가복 일단 껴줘봐. 드레스 셔츠 아 일단 잠깐 청가복 주고 해주자. 한국인답게 싸우길 좀 오케이 가죽은 일단 양궁장이랑 저기죠? 가죽가죽 아 잠깐 스테미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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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빵찾고 아 스테미너 지금 스테미너 채우만한 게 물밖에 없어가지고 양궁장의 가죽 한 개 더 많아요? 오케이 일단 먹고 학교 쪽에서 비명 소리 들리죠? 아 저리 가! 나 데미지 쎄다? 나 데미지 쎄다 저리가? 아 얘는 잠깐만 체력이 차네? 아 미끼라고! 니네가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 지금 나한테 나한테 덤비려고 여긴 내 거야 아 내 거라고! 저리 가라고! 저리 가라고! 야 지금 나한테 죽고 싶어서 그런 거야? 요 지역 내가 차지했다? 오케이 가죽이죠? 제작하고 일단 장착을 해봐 그 다음 루비 또 원속 망치야? 소방서 망치 한 번 갑시다 자 드레스 셔츠 버려주고 일단 물 가져가고 아 지금 이거 솔직히 좀 빠르게 해야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영역 다툰 오케이 망치? 등산로 한 번 또 갑시다 뭐야? 누가 한 명 죽었죠? 원석 그렇지 제작을 루비 제작하고 얘는 석유왕과 부치 제작한 다음에 장착 합시다 그 다음 일단 머리 쪽 할게요 머리는 어... 아무거나 해봐 일단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지? 머리띠 아니 머리띠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잠깐만 일단 수정 티알 한 번 갑시다 나뭇가지! 등산로! 나뭇가지! 사슬에 황금포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야? 일단 잠깐만 뭐 다 죽었어? 벌써 6명이야 일단 약초 한 게 없고 약초 계속 얻어봐 나중에 나쁠...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돌멩이 일단 필요하죠? 오케이 생명의 나무 이거 제작을 어떻게 하지? 생명가루 일단 제작해봐 그 다음... 아 잠깐 파출소 말고 뒤로 가봐 어... 궁호 농로왕? 꽃 장식 두 개? 잠깐만 꽃은 어디서 얻어요? 방어구 장식 꽃 꽃 꽃 꽃 꽃 꽃 꽃 꽃 내놔 잠깐만 꽃은 양궁장에 있죠? 잠깐만 아 양궁장 지금 안 되고 묘지로 가자 묘지 묘지 묘지로 잠깐 그럼 돌멩이 잠깐 돌멩이 필요한데? 아 잠깐 약초 버려봐 아이 피해 잠깐만 여기 가지 말고 숲 가자 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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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? 잠깐만 아 일단 물 좀 마시고 아 근데 제가 아예 처음이라서 거의 처음이라서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건 이해 부탁드릴게요 나뭇가지 필요했는데? 꽃도 필요하고? 묘지 세 개 연못 세 개 잠깐 그럼 연못으로 갈까? 조작판자가 필요 없어 애들 왜 싸우는 건가요? 한 명만 적어요 물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 네 시체 필요 없어 꽃이 필요해 지금 빵은 필요하고 아 잠깐 원석 원석 필요하긴 한데 템창이 없잖아 꽃이 필요하다고요 꽃이 아 잠깐만 그럼 지금 어차피 저거 못 주워 꽃꽃꽃꽃꽃꽃꽃 꽃꽃 오케이 꽃 필요하죠? 잠깐만 나뭇가지 잠깐 버려놓고 꽃 내놔 꽃에서 획득해서 이거 제작을 일단 구호녹노안 이거 만들어봐 오케이 체력 140 채워주죠? 일단 뭐야 생매나무 다 버렸어? 아 이거는 잠깐 버리면 안될텐데 일단 획득합시다 아 아 잠깐 일단 뭐 이건 됐고 아 됐고 잠깐만 나뭇가지 어딨어 나뭇가지 주셔서 가고 이제 좀 템 좀 맞춥시다 나도 수정태 하라 머리띠 마을회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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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띠 머리머리머리띠 머리띠 이미 충분히 맞췄다고? 도망갔네요? 아 저리 얘누 뭐야 잠깐만 아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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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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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 일단 빼빼 일단 빼고 옥란 옥란 먹자 일단 아우 씨 깜짝이야 데미지 왜 저래? 데미지 미쳤는데? 그럼 일단 절은 좀 안됐고 마을회관 갑시다 마을회관 마을회관 쪽으로 가서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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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저리 가 저리 가랬지 저리 가라고 했지 저리 가라고 했다니 니 지금 이거 안가면 죽는다? 그렇지 어쭈? 잠깐만 얘 이게 지금 나 아 또 잠깐만 나 물 먹고 너 지금 나랑 계속 싸우자는 거야? 도망가죠? 머리띠 오케이 한 명 죽었죠? 지 아까 나 괴롭힌 애 같은데?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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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띠가 필요한데? 잠깐만 이거 뭐 제작으로 꿀물을 만들 수 있다는데 꿀물 해서 사용하면은 일단 오케이 하고 잠깐만 하나 먹고 돌은 다시 주워주고 죽고 그래서 머리띠 언제 나오지? 부부싸움이라니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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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전에 빵 좀 먹고 아 소독약 필요없어 템착마차 그렇지 머리틀 일단 머리틀 제작해서 장착을 하고 철사 터널? 터널 지금 잘못하면 막히는데? 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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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필요없어 물은 항상 필요하죠? 물은 계속 마셔줘 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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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사야 나오렴 철사야 나오렴 철사야 나오렴 아 돌멩이는 이미 있어요 아 그게 크리왕류만큼 아 잠깐만 야 이러면 안되지? 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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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일단 티아라 만들고 오케이 이거 껴줘죠 유리잔 필요하죠? 호텔 쪽으로 갈게요 누구 있을 것 같은데? 지금 다섯 명이죠? 일단 물 하나 마시고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작은 꿀물 합시다 꿀물 이거 나쁘지 않네 유리잔이 필요해 얼음 잠깐 일단 얼음 가져가고 골무? 아 팔 1이잖아 그것보다는 지금 일단 유리잔 필요하죠? 어 유리잔 노트북 액정 파손 아마 저거는 왠지 해킹이랑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유리잔 가져가고 제니님 사랑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한 다음에 수정 태어라? 일단 장착시키고 내가 어디가 보졸게? 팔 방어 팔 팔 팔 팔 팔 팔 팔은 어 방패 같은 걸로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? 누구야? 날 때렸다고? 아 저놈이었잖아 잠깐만 가죽 양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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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기 전에 가죽 얻어야 되는데 가죽 있으려나? 가죽이 남아 있으려나? 오케이 가지고 남아있죠 꿀 빨고 연못 우물 우물 가자 아까 그놈이야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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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 등딱지 바람망이 필요 없어 일단 물은 계속 얻어줍시다 어 필요가 없는데? 거북이 등딱지가 연못이나 우물이죠 일단 아 돌멩이 버릴까? 돌멩이 버리자 네번째 금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레벨업 했죠 지금 네번째 금지구역 설정되고 아니 너 일로와 하고 난 튈게요 아까 어디였어? 여기가 아니었는데 우물이었죠? 또 나오면 또 때리고 거북이 등딱지 물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아 탄산소랑 오렌지요? 오렌지는 본 적이 없는데? 잠깐만 아니 버리는게 아닌데? 야 너 죽어 그냥 하.. 보자 교황범위? 이거 내꺼보다 좋죠? 일단 가져가 입어줘 그렇지 잘 죽었어 그래? 난 지금 거북이 등딱지를 찾아야돼 아 주택가요? 하.. 하.. 그래도 AI조는 생각보다 숲쪽이라고? 잠깐만 숲이라고? 야 숲 한 대 때리고 오자 한 대만 때리고 옵시다 우리 뭐야 도망갔네? 도망갔죠? 그럼 나도 그냥 우물죽으로 와서 등딱지 찾자 등딱지 드럽게 안나오네? 아니 너 저리가 잠깐만 한 대만 더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 좋았어 어디서 지금 내 앞에서 완전한 그렇지 완전한 껴줘 잠깐만 완전한 껴스면은 완전한 템트리 갑시다 방패 방패 원칙? 잠깐만 888 방패 원칙이 방패 원칙 갑시다 이쪽은 거북이 등딱지 또 필요하잖아 그 놈의 등딱지 진짜 야 잠깐만 일단 한 껴줘 아니 진짜 야 거부가 좀 고개 좀 들어봐 그렇지 않으면 부어서 삶아 먹어버린다 잠깐만 그럼 이거는 두 개 템 겹치는 모래사장으로 갈게요 모래사장에서 등딱지랑 아 까망이 필요 없어요 지금 까망이 일단 빵 가져가고 거위등딱지 고철 거위등딱지 고철 너 필요 없어 알렉스가 죽었네 여기서 거북이 등딱지 고철 거북이 등딱지 고철 시따 지금 제가 조합법을 진짜 하나도 몰라요 나 단축기도 몰라 정확히 말하면 조금 양해는 부탁드릴게요 답답한 플레이라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거북이 등딱지 좀 주세요 잠깐만 지금 그게 철광석부터 찾아야 되잖아 등산로 철광석 제발 철광석 제발 아이씨 야 까망이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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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황크를 묻지않아 철광석 대단 철광석 철광석 주스임 아 야 잠깐만 쟤께요 아 맞았어 아 이거 방패 원칙을 못 할 거 같고 그러면 일단 가죽이 필요한 다리 다리 쪽에서 뭐야 무릎 보대? 잠깐 무릎 보대가 아니고 어 배틀 부츠 뭐 이런 거 한 번 해볼까? 아이씨 저리 가 저리 가 어 보자 다 필요 없고 그 다음 물이랑 빵 먹고 지금 슬렁가에 옷감 두 개 슬렁가 옷감 있죠? 슬렁가에 옷감 있죠? 슬렁가랑 골목길이요? 오케이 물은 계속 얻어줘 냄비 됐고 슬렁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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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 라이터트 잠깐 잠깐 지금 옷감이 필요해 바쿠스? 오케이 스테미너 필요 없어 식빵이요? 처음에 그 도시락 그거 해가지고 좀 많아요 저격 상관 없는데 방풀만 하지 마세요 옷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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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감? 옷감 여기 없는 거야? 설마 진짜 옷감이 없는 거야? 오케이 옷감 하나? 그러면은 일단 기능성 전투화 껴서 일단 이거 장착하고 옷감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네 네 후반 가면 별로 안 좋을 거야 후반에는 이제 옥로하니도 나 골목길 가야되나? 이거 템 다 개수가 제한이 있나? 골목길 골목길 애들 세 명 남았죠? 지금 일단 생나면 한 개 가져가고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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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버려놓고 옷감 하나 그렇지 하고 이거 이게 무릎 보호대 제작해주고 이거를 이제 배틀붓을 제작해서 장착하고 일단 라면 다시 가져갈게요 일단 생라면 가져가시고 잠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 있어? 쌍안경 비명소리 교회 쪽 교회 한 대치고 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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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아 맞았어 그걸 맞으면 안 되는데? 일단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몰라 라면 먹고 지금 장식 쪽이 조금 힘들죠? 해적기 빠른 에바고 모르겠다 지금 이제 슬슬 그냥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? 병원 가자 병원 병원 가자 호텔이요? 일단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이제와서 템을 뭔가 더 갖추긴 힘들 것 같아요 아 야 잠깐 얘는 안 되는데?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? 짜찌 잠깐만 장식 잠깐 물 아 생명의 나무? 일단 생명의 나무 가져가고 오케이 아 잠깐 광화미채수트? 이게 41이고 얘가 55고 일단 버리고 두 명 남았죠? 일단 약 먹고 스테미너 먹고 약 가져가 약 가져가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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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가 일단 붕대 끼고 약 쓰고 아니다 그냥 빵을 먹자 이제 필요없어 약 가져가 약 가져가 약 약 약이 최고야 아이 타락과 이게 44 저기도 좋은가? 광망진이 아이 아이 망할 곰 망할 곰 새끼가? 잠깐만 지금 이게 아니고 안 되겠다 야 곰에게 발견되는 건 별로 별로 좋진 않아 저한테 보였다는 말은 못해 일단 소독약은 별로야 약 찾자 약 약 약 약 약 잡는 게 좋아? 아아 나 지금 생명의 나무 있지? 야 일루와 이리와 일루와 일루와 이리와 야 콧대가 아 생각해보니까 이익이 있구나 뭐야 잠깐만 잠깐만 뒤로 뒤로 어 좋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자조비야 아 생명의 가루 잠깐 아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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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기에서 던지기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멩이를, 야 잠깐! 터널!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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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박쥐 저리가! 너네 일단 물 내놔? 난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해요? 한 놈 어디서 뭐하고 있지? 잠깐만 이거 못 줍잖아 일단 잠깐 이거 버려놓고, 돌멩이 돌멩이 가져가서, 다 빠 버려 빠! 그치? 하고 꽃은 옥로안 만들고 자, 약 다시 주워주고 그치, 이따 획득하고 돌멩이 버려요 해놓고, 지금 일단 물 먹고 얘 어딨어? 내가 때려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얘 숨어있는 것 같은데? 어딨냐? 거위등딱지 이제 나오면 어떡해! 내가 얘 찾으러 가자 아, 사냥개 필요 없는데? 운속 필요 없고 얘 어디 갔어? 여기서 약 파밍 좀만 더 합시다 어차피 두 명 싸움이야 지금 빵비눈 복장갑 필요 없고 나름 강해요 나 지금 그렇지, 약쟁이가 되는 거야 약쟁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물 내놔 얘 어딨어 지금? 얘 어딨지? 아, 까마귀는 필요 없어요 까마귀는 물 내놔 그렇지 어, 공장 여기도 아니고 학교 또 어딨냐? 얘는 여기 죽어있고 물 내놔 그렇지? 나는 일단 물이나 마시고 남은 건 버릴게요 템창 템창 좀 그래 연못 아, 어딨냐? 너 어딨니 대체?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얘? 21초 터널에서 뭐 찾니? 여기 아니고 교회니? 아, 잠깐만 여기 교회다 교회다 일단 교회죠 너 어차피 나와야 돼 거기서 아이, 잠깐 너 일로와, 너 일로와 노고파이팅 똥 파이팅 그렇지 야, 너 일로와 야, 야, 야 튀지마, 튀지마 잠깐만 야, 어디로 트였을지는 일단 학교 가보자 야,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? 야,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? 아이, 왜 윙그라이 박사야? 아, 씨, 잠시만, 잠시만 아, 씨 잘못 때렸어 연못 어디야, 연못 어디야 연못 어디야 한 놈 잡자 너만 잡으면 돼 버려 일단 빵빵빵 물, 물 여긴가? 아니야 얘, 여기가 아니야, 지금 공장인 것 같아 야, 공장 일로와봐 아, 왜 또 고릴라 아, 씨 잠깐만 아, 씨, 무슨 고릴라 윙그라이 박사야 대체 뭐냐고 아, 잠시만 오, 깨쳤어 개꿀지 이겼다 오늘 저녁은 지키리다 끝난 거야? 정말? 누가 좀 대답 좀 해 봐 이겼다 이겼다 한글자막 by 한효정